야, 주문 준비됐지? 음반 준비됐지? 오늘 실수하면 안 되다, 오케이? 소개합니다. 야, 태용코드 준비됐지. 야, 또 연애하고 있냐? 내가 연애 좀 하고 있냐? 내가 연애 좀 하고 있냐? 나가서 연애라, 어? 야, 연애 좀 하게 좀 도와, 어때? 너. 모니카! 왜 역할을 놓으시지? 모니카, 이 선물만 받아주면 깨끗이 포기하고 떠날게. 잠깐! 내가 먼저 좀 봐야겠어. 여기 못 들었는데. 요거 다일마! 내 암호, 모체 심어! 여기에, 남편 지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사랑 모니카. 이번 주가 생일이라면 뭐 필요한 거 없어? 까를로스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 모니카. 생일이었구나. 내가 요술 램프 사줄게. 동화 속 램프를 왜 사준다는 거죠? 요술 램프는 문질러야. 그걸로 내 소원이나 들어줘. 내 소원은 입대하는 거야. 군대를 간다고요? 왜 입대를 한다는 거죠? 군 입대가 아니라 그냥 입대. 나도 입대. 나도 입대. 안 돼요. 엄마, 그럼 나는? 돼요. 생일 기념으로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럼 나랑 산으로 가자. 아니 나랑 바다로 가자. 둘 다 신경 꺼요. 친구들이랑 갈 거예요. 그럼 놀러 가는 날. 친구들한테 바람 맞아라. 바람 맞아. 어? 바람 맞으라고요? 바람 맞으라고요? 바람 맞으라고요! 둘이도 바람 맞으라고요. 여성적인 황구의 무대였습니다. 어, 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 현대 모여팅 어디 있냐? 자세히 왔어요. 야, 너희 왔어? 야, 오늘 중요한 공연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실수 안 해요. 야, 맨날 실수 안 하는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이렇게 큰 승리. 오빠 있잖아. 동영상 시작한다. 오빠,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강물이 꽁꽁 얼어. 그래? 아, 그래. 그럼 우리 그 강물에 가서 팽이돌리게 하자. 팽이돌리게, 팽이돌리게, 팽이돌리게. 팽이돌리게. 오빠, 잠깐만. 그만. 왜, 왜, 왜. 등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빠, 나 그냥 피어스케이팅 할 거야. 김애라 선수처럼 빙판 위를 쭉 미끄러질 수 있지. 좋아. 오빠. 너 지금 나한테 적산. 야, 장난치지 마고 저리 가. 오빠, 기억 안 나? 예전에 나랑 제주도에서 말도 탔었잖아.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이리야. 그리고 오빠가 나보고 귀여운 날다람쥐 닮았다며. 너 우리 집 커튼 뜯었냐? 너 우리 집 그만 와. 우리 엄마가 너 우리 집 담장 넘는 거 맞대. 와, 언제. 야, 너 우리 오빠한테 그만 쫓아다녀. 확, 그냥 발로 차버릴 거 같아. 아, 오, 안 되겠다. 이리와. 야, 내가 이렇게 너넨 집 내가 다 털어버릴 거야. 내가 다 털어버릴 거야. 다 털어버린다. 다 털어버린다. 왜? 다 털어버릴 거야. 도망가자. 야, 이리와. 뭐야, 같이 가. 야, 와봐. 야, 와봐.